차분하게, 차분하게. 백. 공직형. 유은규 그러나 이지환. 조, 조, 조. 가운데. 간다. 조수현이 짧게. 금날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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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현우. 이영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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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었어. 이 형택. 이영대. 야. 남gren잖아. 남gren resonate. 지영생이 멎여. 아, 지금 뭐해. 이영대. 이형택, 이형택. 이형택, 이형택. 이형택, 이형택 왔어요. 이형택 돌아왔어요. 신나갈 거 돌아왔습니다. 아, 이형택. 옛날에 그 저 탈수고구컴에서 힛링크 감독일 때 김병규 선수가 저런 장면 한 번 있었거든요. 아유, 코미디를 해라, 코미디를 해. 아, 진짜 이형택. 쭉 앉아다가 엉망 나왔습니다. 자,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있습니다, 이형택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좋아, 좋아.